자, 37페이지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찾기죠? 주제찾기 문제입니다. 첫 줄에 After Decades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수십 년간의 불확실성 끝에 과학자들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The babies of Tyrannosaurus look like. 오, 보니까 Tyrannosaurus의 아기, Baby T-Rex를 얘기하죠. Baby T-Re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궁금하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Baby,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그죠? 약간 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모양은 좀 작았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re are many well-preserved fossils of these fierce dinosaurs. 많은 잘 보관된 화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아주 사나운 공룡들의 이런 화석들은 있어요. 하지만 Tyrannosaurus의 이 알은요. Never been discovered. 발견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 왜 그럴까? 뒤에서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They are relatively small. 굉장히 작대요. 생각보다 작고요. 상대적으로 작고 Can easily be washed away by running water.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washed away. 씻겨서 내려갔다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그러면 발견했다 안 했다? 뭔가 왠지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얘네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다. 그런데 아, 좀 never discovered 됐어.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Fossils of a tiny claw and jawbone. 보니까 아주 작은 이런 발톱이나 턱뼈의 이런 화석들은요. 화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Resemble those of a Tyrannosaurus. Tyrannosaurus 거랑 닮은 이런 화석들이요. Has been found.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견이 됐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by carefully measuring. 자, 아주 조심스럽게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면밀히 examining, 조사를 했습니다. 이 Fossils들을 그렇게 했겠죠. 화석들은. 자, 무엇으로? 3D 스캐너. 그러니까 3D, 너희들 알고 있는 3D 스캐너 가지고 이렇게 쫙 검색,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뭐를 증명했냐면 They came from unborn Tyrannosaurus. 아, 이거 태어나지 않은 T-Rex의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요. 허락하게 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추측하게끔 했습니다. 자, 뭘 추측했냐면요. 얼마나 T-Rex가 큰지를 얘기하게 되었다. 얼마나 큰지를 추측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ow?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지. Big. 누구? Tyrannos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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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 How big they were.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얼마나 큰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While they were still inside of their egg. 만약에 알 안에 있었을 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있는 동안 얼마나 큰지를 측정할 수가 있었다. 자, 한번 사이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달리기 하는 이 모양 보이나요? 이렇게 달리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치킨도 T-Rex하고 같은 종족이 아니었을까 추측은 하는데, 여기 병아리가 약간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네요. 자, 한 닭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 안에 있었을 때 닭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했을 때. The answer is that. 자, 정답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They were about the size of a modern chicken. 나오고 있죠. 치킨 사이즈만 했을 것 같다. 알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연구자들은요. 조사, 연구원들은요. 지금 믿는데요. 아마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제 Tyrannosaurus의 이런 알은요. 실제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다. 발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뭐 웬만하면 이제 볼만한 내용이 이 글의 내용이 주제가 뭡니까? 이 글의 소재가 뭡니까? 하면은 Tyrannosaurus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근거 자료가 크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발견이 될 것 같고 여기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보니까 뭔가 연구조사 자료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발견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알이 안에 있었을 때 사이즈는 얼만큼이었나? 하면은 치킨 사이즈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 자, 4번이 되겠죠. 발견이긴 한데 정보예요. 어떤 정보? Dinosaur species에서 공룡 종족의 어떤 정보가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발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수령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why have tyrannosaur eggs have been difficult to find in the fossil record? Fossil record라고 하면요. 화석을 이제 이렇게 기록, 화석 기록에 있어서 그러니까 화석에 있어서 왜 이렇게 티라노의 알이 찾기가 힘들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본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얘네는요. 너무나도 쉽게 핑크로 해볼까요? 자가 생각보다 relatively small 하죠. 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기 쉬웠다? 물이 흐를 때는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요. 쉽게 washed away. 씻겨 내려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